출시하자마자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바로 이 피규어죠 이름은 우사다 유 자 원본일러보다 오히려 피규어가 더 이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러와 지금 출시한 피규어를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원본일러를 초월한 피규어가 탄생했어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성인 피규어이지만 별도의 파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과 팬티 부분만 캐스트오프가 되는 구조인데 별도로 들어있는 파츠는 없어요 일부 파츠는 독특한 도트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칼이죠 복장의 상태를 봤을 때는 속옷이라기보다는 비키니 수영복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속옷으로 보이진 않고 비키니 복장인데 거기에 점퍼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손에 게임피드를 들고 있어요 망사 오버닉삭스 토끼기 바니건이죠 또 바니거라면 생각나는 제조사가 있죠 푸딩 하지만 스카이티브는 푸딩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이긴 한데 만약 이 성인 피규어가 1대4로 나왔다면 가격이 얼마였을까 상상이 안가네요 지금도 원래 가격대비 프리미엄이 붙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피규어의 조형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느끼는게 정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거겠죠 얼굴도 상당히 이쁘게 나왔어요 오히려 원본 일러를 초월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전 레트로 게임 올드게임에서 볼 법한 상징물이죠 도트 그래픽이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베이스와 칼 부분이죠 게이머 거리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듀얼 쇼크 에요 세모버튼 네모버튼이 보이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엑스박스 패드로 봤다는 거죠 처음에 예약할 당시 저의 취향의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피규어를 바꿔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바로 이 부위 이 부분이 바로 캐스트 오프가 됩니다 자 캐스트 오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상처럼 왼쪽에 있는 부분에 탈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옷을 벗기지 않고 팬티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아 팬티가 아니지 수영복이니까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잡고 분리를 시키면 벗길 수가 있죠 점퍼를 벗기지 않고 벗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파츠는 점퍼를 벗겨야 돼요 저기 위에 보이죠 끈 그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점퍼를 벗겨줍니다 가볍게 분리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렇게 꼬리가 분리가 되고 가운데 보면 리본 매듭 부분이 분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벗겨주면 돼요 그리고 팬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비키니 수영복의 재질이 연질의 재질인데 약간 탄력성도 있어 가지고 잡아 당기면 살짝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벗기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입힐 때 처음에 잘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밀어 넣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장착이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네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점퍼를 입혀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장착해주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아참 꼬리도 있었죠 꼬리 같은 경우는 자석의 형태로 가볍게 위에다 얹혀 놓으면 붙어버립니다 이 피규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망사 오버니삭스죠 공개된 샘플 사진에서도 봤을 때도 리얼 망사 스타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알모실에서 이걸 도색으로 구현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마 저런 망사 스타킹을 도색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리얼 망사 스타킹을 입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주워 들었던 적이 있는데 망사 스타킹 제조하는 기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주워 들은 거라서 그냥 제가 주절건이 있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버니러에 나오는 칼이죠 원버니러를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저 오른쪽 부분이 떨어져 있었어요 부러졌는지 알았더니 자세히 봤지만 빠진 거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면 고정은 되는데 살짝 치게 되면 떨어져요 결국 저거는 본딩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저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배송 중에 충격을 받아서 떨어졌거나 제작 당시부터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처음에 저게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식겁했는데 장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칼이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 칼이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원버니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완전히 원버니러를 초월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스카이 튜브가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제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바니거리면 토끼기죠 제가 토끼기를 만져봤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프린 같은 경우는 토끼기가 얘보다는 좀 더 딱딱한데 그래도 말랑말랑해요 그렇게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의외였다는 거죠 아니면 파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각도깔을 보자면 우선 오른쪽으로 돌려봤습니다 괜찮죠? 살짝 다시 왼쪽으로 돌렸고요 괜찮죠? 다시 정면 와 완벽하네요 로우 앵글 살짝 뭔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눈은 얼굴에 가지 않고 다른데 가네 그쵸? 마무리 할게요 처음 예약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고 크게 땡기는 제품은 아니었는데 스카이 튜브라서 망설임 없이 예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좀 취향에 맞는 것만 예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 역시나 실망감을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박스가 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상당히 고급지게 보였습니다 성인 피규어 박스 패키지는 보통 캐릭터의 원본 일러와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박스 패키지였습니다 현재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렸는데 얼굴 조형의 상태는 최상급 전체적인 조형 상태도 최상급 결론은 명품급 피규어가 나왔다는 거죠 취향 차이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너무 잘 나온 피규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세요 이상 피규어 리뷰 영상 마칠게요 언제나 시청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